2017학년도 수능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 년도 동안에 콜롬버스가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향해를 했대요. 그랬을 때 A, B, C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B 지점 같은 경우는 0도에서 30도 부근에 무역풍이 부는 지점이다. 그래서 무조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콜롬버스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를 따라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A지역 같은 경우는 위도 30도에서 60도 부근이기 때문에 편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A지역으로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겠죠. 그 다음에 C지역은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해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희도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한류가 존재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걸 가지고 문제로 갑니다. 자, A를 항해할 때에는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B를 통과할 때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해류는 지금 고위도에서 저희도로 흐르기 때문에 한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ㄴ만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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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